지효 이리와 다 먹자 지효 들어가 태용 태용 맛있겠지? 지효 앉아 여기 앉아 지효 앉아 아니야 웃겨 진짜 이게 뭐예요? 응? 지효 앉아 바깥놀이를 더 구웠어요 진짜 뼈도 엄청 호물호물하고 살도 분리될거예요 오늘 먹을거는 되쓰기예요 똥시호시 이리와 앉아 댕벨 달라고 귀여워 언니 댕벨 안해도 줄거야 오늘은 호치도 먹자 이리와 살 좀 받아가지고 맛있게 주겠습니다 아 귀여워 이거 다 줄테니까 이거 다 많아서 다는 못주고 충분히 먹고 내일도 줄테니까 기다리세요 호치도 여기 이게 그릇에 조사에 불어나냐 자 닭가슴살 엄청 촉촉하다 우와 진짜 촉촉하다 이거 이거 호치도 먼저 줘야지 우리집 방침 알잖아 기다려 우리집 방침 우리집 방침 우리집 방침 우리집 방침 야 좀 천천히 먹자 우리 수요야 기다려 너 이거 한덩어리 이거 다 죽여있는 양이 너무 많아 네가 밥을 안먹는 애가 아니잖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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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가시네야 옳지 잘했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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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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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많아도 이렇게 많아 응? 진짜 혹시 니가 식탑일 때 안녕해 다음에 또 맛있는거 먹자 안녕